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도 지난주와 비슷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지수가 급격하게 꺾일 것 같다가도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변동성은 큰데 방향성은 없어요. 하방도 아니고 상방도 아닙니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상승하다가 말고 다른 종목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가고 이게 바로 순환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환매장에서는 매일매일 이슈를 체크해야 돼요. 어떤 종목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옮겨가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면 다음엔 어떤 종목이 강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상상하시면서 실제로 예측했던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런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소비자 물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로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근원 CPI인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면 뭔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수직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근원 CPI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면 따라오는 게 뭐죠.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일어났을 때가 좋아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망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예전에 계속 부각됐다가 최근에 조금 사그라들었죠. 특히 이번 주에는 중국발 이슈가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금리 인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물가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 특히 미국의 근원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추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리스크가 좀 잦아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급등세를 이어간다면 금리 인상 리스크는 또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수 추이를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표는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각 국가별로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가다가 훅 꺾였어요. 이때가 뭐죠?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꺾었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국가가 있어요. 바로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OECD에서도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빠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섹터는 뭐예요? 결국 국내 경기가 활성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유통주입니다. 유통주 보시면 주가가 지금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변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확됐죠. 리오프닝입니다.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에 대한 관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하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주들, 편의점주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현재 흔들리는 시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유통주에 대한 흐름들 다음 주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흐름들 다음 주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